이종훈의 뉴스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. 별명이 젠틀한 폭군이래. 정치인이며 기업가하며 아이돌의 톱스타까지 죄다 탈탈 털렸잖아. 와 되게 멋있네. 다음 주 게스트가 여하진이야? 네. 여하진이 누군지는 아시죠? 아니 하진 씨 메이크업 너무 잘 됐다. 여하진! 왜 또 연애설 나왔어? 양다리? 그럼 어쩌겠어? 이미 기사한테 왔는데. 득도하셨네. 승천하시겄어. 이종훈입니다. 지금 생방송 앞두고 술 드시는 거예요? 아직 전화 안 마셨고 앵커님이 드셨잖아요. 나 뉴스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. 완전 시들 넘쳐.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. 여하진 씨 나한테 관심 있어요? 저 NOW 해 punt 벌려! 이렇게 해 봐. Character